안녕하세요. 여자친구 예린, 은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법 좋았어. 언니는 전생에 보여요? 제 전생이? 네, 보여요. 언니는 전생에 저기 강원도에 있는 한국 사람? 그 양반 때 양반 때 한 셋째 딸? 뭔가 댕기머리 이렇게 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. 은하는 보여요? 보여요? 은하는 상큼한 상선수였을 것 같아요. 누군가의 뱃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태어났군요. 탄산수 이렇게 딱 톰톡 피는 선수, 선수 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. 난 탄산수다. 난 양반 때 탄산수다.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. 뭐요? 언니와 함께 부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곡인데 김현철 선배님, 이소라 선배님의 그대 안의 블루라는 곡 좋죠. 정말 좋잖아요. 그래서 그 노래를 꼭 불러보고 싶은데 이왕 이렇게 옆에 있는 예린 언니와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있어요. 진짜요? 제가 요즘 이수영 선배님의 아! 맞아요. 많이 듣는데 제가 흉얼거리면 은하도 따라서 흉얼거려요. 어? 같이 퀸 힐리 한번 너무 좋아하는데 퀸 힐리 소환밖에 매일 듣거든요. 맞아요. 너무 좋습니다. 좋아하는 곡입니다. 아무래도 하나 둘 셋 먹방! 저희 둘의 공통 관심사가 먹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. 야무지게 둘 다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다채롭게 많은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고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. 네. 막상 가리는 게 없죠. 맞아요. 맞아요. 저는 좀 국물에 빠진 고기? 샤브샤브 수수나 허서나 흑어나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저는 요즘은 저 요즘 파스타 진짜 좋아해요. 오오오 파스타를 너무 좋아해서 어 거의 진짜 매일 파스타를 먹은 적도 있고요. 파스타 아니면 라면을 먹은 적도 있고 면 네. 면을 엄청 좋아해 가지고 파스타를 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저 먹으면 되고 빙순 언니 먹으면 되니깐 약간 원민이 없죠 같지는 안 먹지만 아이스크림이랑 빙수랑 비슷한데 저는 그래도 약간 우유, 얼음 너무 좋아하잖아 같은 과일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우유, 얼음이면 좀 끌리긴 하죠 저는 약간 빙수를 많이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다면 아이스크림을 슈퍼나 편의점에서 사서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밤이 최애예요 왜냐하면 밤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정말 들떠었거든요 아 이 노래 빨리 들려주고 싶다 이러고 또 멤버들이랑도 너무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는 밤이 아무래도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최애 저는 최애는 아무래도 유리보술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럴 것 같았어 왜냐면은 그냥 그냥 딱 데뷔하는 친구들의 포부가 담긴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도 정말 꼽자면은 유리구슬이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을 잃지 못해요 딩동댕동 할 때 어? 이건 뭐지? 막 이랬거든요 너무 안무도 잘 나와요 맞아요 안무도 진짜 좋고 너무 맞아요 최고의 데뷔곡 최애 그쪽 숙소 살만해요? 응 은하가 아 맞아 우리 같이 영화 보고 TV 보고 그랬는데 제가 그립지 않나요? 은하랑 항상 영화 메이트였는데 맞아요 영화 진짜 많이 보고 TV 진짜 자주 같이 봤는데 확실히 없으니까 은하가 영화 추천을 되게 잘해주거든요 음 없으니까 되게 조금 거실 많이 안 나가죠 거실도 많이 안 나가기도 하고 어 영화에 대한 지식이 조금 많이 사라졌어요 하하하하 제가 모르는 걸 네가 알려줬었는데 아 없으니까 어 그냥 인기영화보고 어 아닙니다 저도 요새 인기영화봐요 하하하하 날 얼마만큼 사랑해? 하하하하 하늘만큼 땅만큼 빼고 어 뻔하지 않은 대답을 해줘요 뻔하지 않은 거? 일단 뻔한 거 아니 뻔하지 않은 거 이 점을 뺀 이 세상만큼 우주만큼 사랑해 음 어렵지? 어 제가 얼마만큼 언니를 사랑하냐면요 또 이게 또 기깔나는 표현을 써줘야 또 언니의 마음에 들텐데 맞아요 음 아 하하하 기깔나는 표현 지금 우리에게 내리쬐는 응 이 자연광 태양 태양만큼 사랑해요 언니 오 태양 커다란 태양 근데 자연광이 여기 아니야 너무 눈부시잖아 아니야 이리로 나가면 진짜 떼져 아니야 태양만큼 태양 이렇게 비추는 빛을 뭐냐 비춰주는 태양 만족합니다 네 노력했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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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많이 달려왔는데 하하하 하하하 쪼불쪼불 약간 조금 감동적인 건가요? 하하하 많이 달려왔는데 어 그냥 말 안 해도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또 얼마나 다른 멤버들한테도 큰 힘이 되고 나한테도 큰 힘이 되고 아무 일 없이 지금까지 온 게 너무 감사해요 하하하 고마워 고마워 저도 항상 그 어 함께 모여 있을 때 재미나게 분위기도 이끌어주고 하하하 분위기도 이끌어주고 하하하 가끔 뭐냐 감동으로 언니의 눈물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언니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여자친구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래오래 함께해요 내 차 옆자리가 미어서 너무 행복해요 아 맞아 저희 또 그 함께 항상 타는 차에 옆자리거든요 서로 이렇게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하하하 네 저희 여자친구 예린 은하가 마리클레를 7호에 나오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짱